스님은 이 공부를 해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또 한편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한편의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겠죠 자기 지금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3심이 1심으로 공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 그러나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의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너가 네 놈이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룰 수가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안 그럽니까? 생각들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목을 도마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얍삽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겨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둘을 다시 한 번 중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아니 내 놈으로 인해서 내 놈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내 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떡해 내 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너 아니야?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?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게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과거에도 그 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 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그 놈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죽을 때 부처님들이 이 놈 저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제놈이 한 거니까 제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이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놓고 밥을 먹어서 배부리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? 밥을 해서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?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? 여러분들 그저 살아생전에 이차폐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 번 선에 칼을 뺀 것과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모두 그래서 몽부림치면서 아니 너가 이 일 저질러서 전부 이렇게 살게 만들어놓고 또 너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것은 감사하지만 또 물주머니에서 또 물주머니에서 좀 그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는 그냥 그저 제 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놓아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?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려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랩니까? 회답이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지는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nclination 존 sogar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